오늘은 이마트에 가기로 했다. 어머니가 벌써 차에 타서 안전베티를 메고 계셨다. 마음 많은 이마트에 도착한 것 같다. 밖에 나오니까 좋아요. 참 날씨가 좋고 구름도 예뻤지만 근데 너무 바람이 나요. 이마트에 도착을 했다. 차가 너무 많았다. 우리는 야채전이랑 고치전 동그랗게 호자로 호박전을 샀다. 마음 같아서는 다 사고 다 사는다. 사지 못하니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나중에 부자가 되면 다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곳에서 또 사는다. 유형마트라서 다양한 선물세트에서 명독을 인조했는데 이마트에 도착했다. 어머니가 감을 부드러워하지 않고 오빠는 마셔서 왔는데 김철이 아니라서 감을 맛있다고 바나나랑 펀드위치에 도착했다. 여기 하나 서귀포에 온 김에 자구리 공원에 잠깐 들려서 가기로 했다 여기 잠깐 일로 예쁜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여기를 찾아왔다 저기 보이세요 엄마 어머니도 좋아하셨다 좋죠 바닷가 어머니는 혼자 그렇게 어딜 가시려는지 너무 급하게 가셨다 나는 들려갔다 집에 와서 아까 사온 음식을 먹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다 어머니도 맛있게 잘 드셨다 아무거나 육바나나만 먹으네 배부러그네 나가 음 음 물먹고기가 먹을 배부음 바나나 먹으네 맛있다 맛있다